하아... 이렇게 크게 먹는데 이렇게 아픈데 아... 뭘 먹을 때 이렇게 크게 먹는데 지금 이렇게 아픈데 아... 이... 보톡스는 미용의 목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라 정말 치료의 목적으로도 맞는구나 싶었어요 아직 안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는데 만약에 혹시나 약상해진다면 아... 이석 씨는 조금 더 어려 보이기 위해 도톡스를 맞은 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거 CUT THE CAT! 브로! 진! CUT THE CAT! 당신은 사람을 유지해 죽일 것인가? 저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요 튀김을 먹었네 내가 튀김 SBILLING ON GLOVER Elly 저 잘 놔요 사는거지... 내 얼굴은 여기까지 내 얼굴은 내 얼굴이 쇼핑이 보이더라고요 그는 뭐지 보톡으로 박아 보소들 왜 그러지 내 카메라가 오지 pumpkins inanr man, br E, why Jimin cut Jin cut cap in there? he said he got wrinkles on his face and then you got boy dogs but now it's for medical purposes We climbed up the mountain, returned dinner and went home 2 days later, we can't use that video clip Because of it holding a knife, it made him scary I love my agency 항상 저희의 워크 스케줄이 거의 다 돈을 바라면서 하는 마이 아저씨는 거의 다 근데 우리 아저씨는 아미를 위해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 아저씨를 인정합니다 다른 분들 보면 팬분들이 소속사를 가끔 싫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대체적으로 팬분들이 보통fit기 듣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아이팟이 있는데 HYBE Reeve! 어떤 하시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협의에 있는 동생이 있었나요? 이거 엄청 좋네 제가 이번에 제이프를 하실 때 집에 하셨어 cowork siellä 그 박상치 비오랩한 비오랩한 비가 그 박상치 그 박상치 비오랩한 비가 그 박상치 비오랩한 비가 이제 게임하려고يل 그 음식 찍습니다 어색은 내 waren 여파 hesitation 하 treby itsess 생일 Sylvence 어떻게 할 게임 어떻게 할 게임이예요? 이제 세계 사먹다고 할래 왜 weekends 왜냇고wohl 골골?... 골스더 꽃 주르륵이 뭡니까 주르륵이 그 날이 좀 더 스나이서 표현해 주세요 주르륵이 뭡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게 기분 나쁘지 않게 공당스 밥 먹으면 좋지 니가 더 심했어 인마 오 맛있네 콧물 맛있 오 내 뼈는 뼈는 맛있어 제 뼈는 뼈는 맛있어 오늘 뼈는 뼈는 cereal 이쁜 한국 스테이크 공유 가능해 내가 약간 미국 스테이크의 고정 내팁는 미국 스테이크가 없음 너가 자아게 들으면 좋음 에이! 프리스테이크는 너무 Хорошо 에이,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에 대한 프리스테이크 canap 하나 더 해볼까 넌 나이 시키지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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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돼? 근데 내가 V LIVE를 안 돼? 이거 내 V LIVE, 그래서 내가 안 한 번 안 해 자! 와봐, August D played, man! 아니! 수고하자 안 해봐, 근데 I'm sure August D is a pro 아, 갓! bro! 죄송합니다 내가 한 번 더 물어봐 뭐하는거는? 내가 한 번 봤어 25? 너는 왜 너가 어르신을까? 27? 이번엔 피싱의 시간을 다 버리지 않는다는거 너네 아이디아는 내 핫도그 뭐시기게? bro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집단하게 되었을까 이 과연 반대로 세계적으로 예쁘다 정쿵을 차스하고iste 이거 Bom게기보다 만기 편의점 오는 건가 너 왜 웃어 너 지금 오없어 너 지금 웃으러 오는 거 아침에 절대 먹을 수는 아침에 절대 먹는 거 아침에 술 때 먹어야 한다고 rivers 인정시 enhanced 어 으 작용 두 papel 누군다든지 우ั่ 그 트레이비야 와 기다려 좀 그래도 트레이비야 그려 그 그 fury 화 트레이비iner 5,000kg의 스트라이트무슬 오 마이 로드 진이 엄청나게 많다 더 크고 더 크리스 범스터디드 저는 이 그래빈의 짝힌다 이 그래빈의 짝힌이 너무 높다 네, 이 그래빈의 짝힌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 말해! 뭐라고 해야하나? 숙소해! 이것은 큰 그레이번들 이것은 이 공격끼리 하키와 함께 그 웃음이 나지 못해 너무 재밌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너의 햄버거 뭐야? 맛있네! 장เล! 너... ... solchen 햄버거라는 그 색깔은... You don't know what color hamburgers are? 햄버거요? 햄버거 퐁건디 퐁건디 I don't even know what that means, why is that funny? 근데 나 왜 말해? 내가 말해줄게 야 동국아 야 동국아 사탕 형 형 형 이거 형 형 형 형 너 여기 이 ut 생활 동아 기적 성격 리alk 하늘은 내 삶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방송 처음으로 온 V 방시혁 Pd 방시혁 Pd 오 불타오르네 BdM 바이러스는 백랭미디 긴장되는데 왜 전화를 안 받는거야? 아 Pd님 이상하다 피디님 전화 잘 알려줬어 wait he wants to call the producer or he wants to call PDBANG 어 저 형 isn't that the owner of BTS? I'm owner of CEO? of BHIT HYBE 어 그래 형 형 보고 있었다고? 야 멤버들이 내 전화를 안받는 이유가 뭐냐 뭐 다른 멤버들이 내 전화를 안받는 이유가 뭐냐 I'm with Jimin 지민이 있다고? 지민이 내 전화 안받던데? 지민이 안받는 이유? 아 진짜? 진짜? 왜? 저 지금 전화가 안 터져 저 지금 전화가 안 터진다고? 저 지금 전화가 안 터진다고? 전화 안 터진다고? 난 가해 너를 향한 아미들의 마음이 터져버렸기 때문에 어? 심쿵사에서 다 터져버렸기 때문에 전화도 안 되는 거야 나 지금 보고 있었지 나 뭐하는데 지금 나 뭐하냐고 나 뭐하냐고 메세지 읽을 메세지 네 메세지 이거 공개하면 진짜 안되요 알았어 하하하 지민이 지민이 웃긴 사진으로 지민이 웃긴 사진으로 솟 shallow sound suspect okay so soft skin very handsome let me tell you let me tell you a joke about this Odia would you wear no would you would you 엘 하하하하하 이어서 프로듀서가 공장일이 너희들 닥쳐서 먹었을때? 내게 사랑은 애기 정국이 형 정국이 그냥 애기 이렇게 와우 이걸 구매해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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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nna be alone, please leave me alone 여러분 This is the leave me alone sticker 야아 Jimin, I don't look good in that hat Let me see Make sure you can see me too The pizza hasn't come NO! Somebody get Jinny's pizza Why did I say pizza? Why did I say pizza? But what is going on? But what is going on? Oh, pizza and see you Oh, pizza and see you Oh my god Let's meet Jungkook who started this Hey Jungkook I'm Jungkook I'm Jungkook I'm Jungkook The typical idiot Poop on his chin Man, why you do this to JK man? You smell bad But why are you making fun of JK like this man? Why are you gonna draw on him? He's coming in his teeth He's coming in his teeth And I'm out No, the whole video wasn't recording Why does it happen?